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구독자님들께 내가 가장 써보니 가장 좋은 화분을 가장 저렴히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 쑥쑥이를 드립니다. 자 쑥쑥이는 지렁이 응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를 베이스로 해서 10가지 질석살균살축까지 13가지를 해서 비벼 만든 아이가 쑥쑥이. 다육이 흙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 안 써본 사람은 모르는데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소문을 다 내주는 그 쑥쑥이. 6만원 이상 쑥쑥이 하나 드립니다. 깔망이 하나 갑니다. 12만원 이상 쑥쑥이 두 개 갑니다. 깔망 두 개 갑니다. 어머 나는 있잖아. 봄철 되면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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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갈이 좀 해야지. 그러면 24만원 이상 구매했습니다. 쑥쑥이 10키로 하나 갑니다. 자 택배비는 다남다 여기 썹니다. 화분 24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하나를 제가 택배비 물고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본 게 칼라 자갈이 많더만 어디서 사? 다육이의 모든 거는 이와랜드에 다 있습니다. 자 흰색 칼라 자갈 세트를 구매하시면 하나 노랑 연두까지 세 가지가 갑니다. 자 하나는 4천원이요. 세 개 하시면 만원입니다. 자 검정색 칼라 자갈을 주문하시면 검정 빨강 보라가 갑니다. 하나는 4천원이요. 세 개가 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흙을 흙을 공짜로 드립니다. 네 구독자님들 선물 괜찮죠? 마음에 들었죠? 자 오늘은 제가 짝꿍데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짝 짝 짝 짝 짝이 있으니까 세상 좋더라. 단이 필요 없더라. 그렇게 비교해주는 사람은 다남다 육밖에 없더라. 자 한 가지만 말할게요. 다남다 육은 유튜브 채널 이름이잖아요. 전빵을 차렸는데 전빵 이름이 이와랜드입니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자 오늘은 짝 짝 짝 짝. 이렇게 제일 먼저 짝을 제가 찾았어요. 자 서인경분 12번. 키 큰 게 부러워서 키 큰 아이부터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잽니다. 이렇게 잽니다. 자 11.5 11cm 약간 11.5cm 11cm 11cm 11.5cm 11.5cm 그 다음에 높이도 11cm 자 구독자님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크기 차이는 조금. 에이콘 봐라. 크기 차이가 있잖아. 11.5cm 잖아요. 크기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이 차이도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요. 서인경분 12번입니다. 하나는 15,000원 5개 하시면 7만 5,000원 1개 더 무려주고 쑥쑥이 하나 깔망하나. 아유 이거 한 세트 하셨죠? 6개. 자 이렇게 5개를 샀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야까지 다섯 개. 맞잖아요. 다섯 개 샀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더 준다는 거야. 야를 하나 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어머 그럼 그 말은 다 알아듣지 모르는 사람 봐봐. 자 그 다음에 12번에 짝꿍 찾아 3만리. 12번에 짝꿍 찾아 3만리. 짠짠짠짠짠짠짠짠. 서인경분이라고 도장 딱 찍혔어요. 인증도장 찍혀 있습니다. 이 칼라는 서인경분은 자부심을 갖고 합니다. 그 누구도 모양은 흉내낼 수 있으나 이 칼라는 절대 아무도 못 낸다라고 하는 독특한 유약 공법이죠. 자 이 아이 13번. 자 그러면 제가 짝꿍을 찾아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이 아이도 서인경분 13번. 어머 야는 또 천원이 싸다냐. 14,000원. 다섯 개는 7만원. 한 개가 덤. 자 그럼 두 개 하면 14만 5천원이잖아요. 좋은 점이 있어요. 쑥쑥이 두 개 가잖아요. 얘 하나만 사면 또 쑥쑥이 하나. 얘 하나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여기 크기 차이 보시죠. 크기 차이 보시죠. 딱 1cm 차이 나네. 그래. 0.5cm에서 1cm 정도 차이 납니다. 아 여기 2cm나 나네. 높이가. 응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짝꿍데이라고 했잖아요. 짝꿍데이 짝꿍데이. 자 요렇게 12번. 한 개 만 5천원. 다섯 개 7만 5천원. 13번. 한 개 만 4천원. 다섯 개 7만원. 여섯 개 하나 더 주는 건데. 자 어휴 사.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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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그리고 아휴 아쉬우시면 한 번 더 보고 가요. 이렇게. 자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종이컵은 날 따라와. 이렇게. 자 큰 거부터 갑니다. 항상 저는 큰 거부터 갑니다. 키 다리 긴 게 부러워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자 짠. 11cm. 11.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야 세상에. 야는 또 기럭지가 더 기네 그려. 아까 12번은. 응. 응. 11cm. 아 돈이 2만원. 하하하하.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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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휴 할머니가 진짜 수다스럽다. 한 개 2만원. 다섯 개 10만원. 덤으로 하나 더. 여섯 개 10만원인데. 어느 구독자님이. 다섯 개를 구매하시고. 여섯 개를 구매하시고. 덤까지 하면 얼마에요. 12만원에 일곱 개를 받으니까. 어때요. 쑥쑥이 하나 더 가잖아요. 나는 다 구독자님이. 선생님이. 하하하하. 많은 걸 구독자님께 배웁니다. 자 끝내주죠. 끝내주죠. 대단히 멋집니다. 자 서인경 14번. 자 짝꿍 찾아 산발리 갑니다. 제가 일단 이거 먼저 볼게요. 제가 소품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소품으로 가장 많이 쓰는 15번. 자 15번가. 하하하하. 자 이렇게 쟀습니다. 12. 왜냐하면 약간 여기가 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12. 그리고 10cm. 이야 2cm 차이나. 그런데 얘는 한 개 2만원. 다섯 개 하면 12만 5천원. 12만원. 그런데 제가 써보니까. 약간 높이는 목대가 있는 아이를 쓰잖아요. 낮은 아이는 모든 아이 심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가장 많이 씁니다. 가장 많이 씁니다. 자 서인경 분 15번. 아 그러면 야가 싸요? 어머 그려? 그러니까 여섯 개 사면 12만원에 하나 더 받으면 일곱 개 받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쵸? 쑥쑥이도 더 받고. 자 그 다음에 서인경 분 15번. 세상에 이렇게 이뻐요. 하하하하. 다 이쁘죠? 다 이쁘죠? 다 이쁘죠? 너도 잠시만. 너 이렇게 해야 이쁘게 보이느냐. 자 아유 세상에. 자. 칼라 끝내주죠. 자 서인경 15번. 12 곱하기 10. 한 개 2만원. 다섯 개 12만 5천원. 한 개 더. 여섯 개가 12만원. 아유 세상에. 쩐쩐쩐. 서인경 서인경 서인경. 자 이쁘죠? 자 이렇게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라. 아이고 칼라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랜덤으로 발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짝꿍 찾아요. 아유 야는 그리워? 나는 야가 더 이뻐요? 가보다? 아 확실히 크네. 자 17. 왜냐하면 돈 차이가 있잖아요. 자 11.5.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높이. 내가 아까 잘못 재서 12까지 나가요. 아따 이쁘다 그려. 이쁘다 그려. 한 개 2만원이고 다섯 개 10만원. 여섯 개 드리는데 10만원 결제하시면 되고. 자 색상 보러 갑니다. 아 아이고 세상에. 색상 보러 갑니다. 아이고 세상에. 자 색상 보러 갑니다. 세상에. 자 종이컵이 사이즈대로 갑니다. 아이참나 재밌죠? 재밌어야지. 그래 그래. 자 그 다음에 17번 갔지요? 자 그 다음에 서인경 특 11번. 특 12번을 갑니다. 자 서인경 특 11번은 우리가 뭘 좋아해요? 사각. 우리가 뭘 좋아해요? 사각. 사각이 제일 좋아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됐습니다. 11.5. 어머 10이나 되네. 그리고 여기는 한 번만 재볼게요. 아 12 정도 되네요. 11.5 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 갑니다. 높이. 이야 역시 12.5 정도 갑니다. 13. 13. 12.5 갑니다. 자 얼마에요? 2만 5천원. 한 개 2만 5천원. 다섯 개 12만 5천원. 한 개 더. 여섯 개 12만 5천원. 이야 멋있네. 멋있어. 자 종이컵을 갑니다. 자 이렇게. 자 종이컵을 갑니다. 자 종이컵을 갑니다. 아유 세상에. 종이컵 봤어요? 어 그려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 특 11번 같지요? 예 맞아요. 특 11번은 얼마에요? 2만 5천원짜리. 여섯 개가 12만 5천원 결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특 12번을 갑니다. 아주 정말 좋아요. 요 약간 타원이죠? 어 다육이를 심었을 때 약간 타원이거나 약간 직사각형이 가장 이쁩니다. 가장 이뻐요. 자 약간 타원이면 아이들이 그 러블리로즈 진짜 이쁘죠? 서인경분 특 12번 11 곱하기. 여기까지 11. 여기가 10. 아이고 10이 덥네 그려. 잘못재해 왜 항상. 11이나 되네. 11. 그죠? 뭘 보고 주는 거야. 11이나 됩니다. 그리고 하나 2만 5천원은 5개. 12만 5천원은 하나 더 줍니다. 이렇게. 자 아따 이뻐요. 뭘 심어도 이뻐요. 뭘 심어도 이뻐요. 자 짠짠짠짠짠짠짠짠. 자 그러면 여섯 개가 가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드립니다. 혜택을 드립니다. 구독자님께 혜택을 드립니다. 자 혼합을 제가 한 번만 만들어봤어요. 혼합을 구독자님들이 이 서인경 특 12번 그죠? 세 개하고 타원 세 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각 세 개를 하시면 맞아요. 혼합으로 달라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드려요. 왜냐하면 용도가 다르잖아요. 얘가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고 얘가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용도별로 쓰기 때문에 나는 혼합을 달라. 그러면 서인경 특 12번에 혼합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섯 개가 세 개씩 가는데 가격은 12만 5천원. 색깔은 말할 수 없이 이뻐요. 참 예술이에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자 서인경 그래서 특 11번은 정사각형이 여섯 개가 가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12만 5천원 그 다음에 서인경 12번에 혼합 가시면 이렇게 세 개 세 개 갑니다. 나는 혼합 안 하겠다. 타원만 쓰겠다. 그러면 12번 그냥 특 12번 그냥 특 12번 그냥 특 12번 맞죠? 이 아이와 그냥 특 12번은 이 아이가 갑니다. 그리고 나는 특 혼합을 가겠다. 그러면 이 아이와 이 아이가 갑니다. 맞죠? 내가 말이 맞아요. 자 왜냐하면 정사각형이 쓸모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이런 타원 말고 원형 말고 또 이런 아이가 철화나 그 다음에 러블리로즈나 지금 보는 이렇게 연지곤지나 이제 이런 등등등의 아이들이 쓸 수 있는 화분이니까 용도가 틀리다는 뜻을 말합니다. 여기 10 아까 1자로 고쳐요. 11자로 고쳐요. 11.5나 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인경 특 11번 12번 12번 혼합까지 갔죠? 그 다음에 10번. 서인경 특 10번도 있어? 어머 그려. 진작에 가야지. 자 서인경 특 몇 번이에요? 10번이요. 이렇게 쟀습니다. 이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예. 16. 요렇게 약간 나왔어요. 16제 꼭 12.5 맞죠? 그래서 하나는 3만원이고 어머 야 또 보라야. 아우 야 또 보라야. 아유 시상해. 3만원 5개 15만원인데 이렇게 6개가 갑니다. 5개 구매했지요? 이렇게 6개가 갑니다. 자 그리고 종이컵이요? 아유 될 것도 없어. 막막막막막. 6개 15만원. 자 이보다 더 쌀 순 없고 이보다 더 선물이 좋을 순 없습니다. 15만원이면 쑥쑥이 2개 깔망 2개 택배비는 다남다요. 그리고 한 개 더. 아유 시상해. 선물만 얘기하기도 몇 분이 지나가네. 아유 다 이뻐. 노랑 계열. 보라 계열. 주황 계열. 어머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합니다. 랜덤으로 발송합니다. 랜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예요. 서인경 특 22번. 자 제가 얼만큼 많이 쓰냐면 짠짠짠짠 따라오세요. 자 러블리로즈 저 아이. 그 다음에 이 아이. 또 있어요. 아 여기요. 여기요. 이렇게 모든 아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서인경 특 22번. 자 사이즈 갑니다. 여기가 13.5. 아 10 이렇게 길어? 아유 세상에 뭘 보고 재는 거요. 참나. 아유 진짜. 자 사이즈 내가. 자 13.5. 14까지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12.5는 높이를 말해요. 자 짠짠짠짠. 12.5 맞죠? 자 이렇게 생긴 아이고. 요런 모양의 아이예요. 요런 모양의 아이예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아유 세상에 이건 참 포인트 칼라네. 포인트 칼라. 자 포인트 칼라 있고 요런 칼라 있습니다. 자 요렇게 칼라가 5개 구매하시면 15만원 결제하고 하나 더 갑니다. 용도가 참으로 좋습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또 어느 분은 22번 3개 사고 아까 특식번 3개 사면 가격은 같으나 용도별로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얘는 국민다육이 심고 서인경 특식번은 장을 심고 그쵸? 아유 나울을 심고 나울이에요. 나울 맞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임영웅 네 서인경 분의 임영웅입니다. 왜 가장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자 요 화분 갑니다. 서인경 분 특 2번 1만원 이후 10개 하시면 10만원 1개 더 드립니다. 아유 진짜 그래도 그래도 아유 10개 샀는데 1개 더 주는 게 어디야 자 쩐쩐쩐쩐쩐쩐쩐쩐 자 요 사이즈 10정도 되죠? 그리고 요 사이즈 9정도 됩니다. 쩐쩐쩐쩐쩐 요렇게 아홉개에요? 10개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간다는 거예요. 자 서인경 분 특 2번 그 다음에 특 1번은 요 사이즈 구독자님들 가장 좋아하는 7.5 곱하기 7.5 하나 5만원 10개 아유 1개 5천원 10개 5만원 1개 덤 갑니다. 11개가 5만원으로 결제하시고 와 쑥쑥이는 안되네 어머 세상에 그래도 내가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6만원 이상의 쑥쑥이잖아요. 그래도 다 드렸습니다. 물론 많이 사는 사람들은 아유 세상에 저기 5만원에 저기 뭐 이렇게 하셔도 에이 그러면 추가로 더 구매하시면 더할 나위 없지만 저랑 첫 거래 하시는데 제가 인사로 다 드립니다. 서인경 분 특 1번 7.5 곱하기 7.5 1개 5천원 10개 5만원 1개 덤입니다. 색상은 가지가지 있습니다. 가지가지 자 이렇게 해서 자 서인경 분 쑥쑥이 예 5 플러스 1에 쑥쑥이 주고 택배비 물고 그 쑥쑥이가 얼마나 좋은지 소문만 듣고 와도 줄 서서 사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완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 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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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여서 일구여다라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 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열 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유 김장 미니루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흙은 창흙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배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 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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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숨시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보를 복토로 씁니다.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 매서 오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300g에 5,000원 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맞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 는 2만 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 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 이에요.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 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 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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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